우리 정부가 주요 7개국 G7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8차 플랫폼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재건의 진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8차 플랫폼 운영위원회